안녕하세요. 김순영 라인댄스입니다. 오늘도 반갑습니다. 오늘 작품 아주 쉽고 재미있는 작품 가지고 왔습니다. 제목은 블레이스댄스 32카운트 4월이고요. 택과 리스타트가 없습니다. 뒤로 돌아서 배워보실게요. 섹션 1 오른쪽으로 바인스텝 갑니다. 왼발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오른쪽 사이드 샷스 갑니다.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왼발 뱅락 리커버 섹션 1 카운트 하겠습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 설명하겠습니다. 왼쪽으로 바인 똑같이 갑니다. 왼발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왼발 사이드 샷스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오른발 백락 리커버 자 섹션 2 카운트 하겠습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자 섹션 3 설명할게요. 자 오른발 앞에 포워드 왼쪽 2분의 1 턴 하프 턴 하면서 피버턴이죠. 오른발로 앞으로 전진하면서 록 스텝 갑니다. 스텝, 러우, 스텝 왼발 앞에 포워드 오른쪽 하프턴, 피버턴 하면서 왼발 스텝, 러우, 스텝 자 섹션 3 카운트 하겠습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자 섹션 4 설명할게요. 자 오른발 퀵 오른발 폴 왼발 사이드 터치 왼발 퀵 폴 오른발 사이드 터치 자 오른쪽 4분의 1 턴 재즈 박스 하겠습니다. 크로스 왼발 백 턴 해주시고 오른발 사이드 왼발 앞으로 크로스 보시면 됩니다. 섹션 4 카운트 탑으로 해보겠습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자 1번부터 4번까지 풀카운트 해볼게요.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자 늘 그랬듯이 정면 보고 1번부터 4번까지 카운트 해보겠습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퇴과 리스타트가 없어서 편하죠? 자 즐겁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 다 하셨으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이왕이면 댓글까지 부탁드려요. 자 데모 영상도 함께 올려놓았으니까 같이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 러브유